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기 불가능 챌린지를 해볼거에요 이제 이거는 피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을 들어가려면 저희가 꼬부리기라는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 스킬을 쓰지 않고 피기를 깨는 챌린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아빠 준비 되셨죠? 구부리지 않고 구부리지 않고 과연 깰 수 있을까요? 아 이거 저는 그게 맨날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구부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안되는거에요 알겠죠? 알겠어요 정의시지 마세요 네 털리면 안되요 네 자 그럼 가볼까요? 오케이 플레이 어떤 맵을 해볼까요? 이미 결정을 했네요 네 맞아요 하우스로 하자구요? 네 오케이 그럼 하우스로 이 불가능한 챌린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우스가 은근히 어려운게 얘는 지름길이 다 그 통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리아 바로 여기야 내려 빨리 알겠어요 어 여기가 바로 그 불가능한 도전이 열리는 바로 그 집이야 오케이 여기에 그 조지 피기가 마지막으로 끝에 붙은데 말이야 어이 무슨 냄새? 너 봐보겠니? 아니요 무슨 소리? 크 이렇게 시작하는거죠? 오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리아스 네 제발 부탁하니까 잘 좀 해줘 어 아빠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구요 여기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면 안되구요 개구멍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 여기 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2층 뒤져볼게요 여기 개구멍이 있구요 아무것도 없구요 2층 2층 자 이쪽 총에 2층 없다 없으면 내려가야죠 자 돼지고기가 아빠 시간이 촉박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제 돼지고기가 나타나 돼지고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아 오케이 도망가구요 일단 어 연주 새끼 어 야 내가 하고싶은데 어 얻었다 돼지고기가 나온거같은데 자 랜드 새끼 멀고 빨강키 내가 막볼게 거기 가면 돼지고기가 나올걸 아뇨 아빠 뒤에 봐봐 어디 없어 어디 없어 없어 뒤에 있다니까 없는데 없어 여기로 오라구요 여기 아 여기 있는데 왜 오라 그래 아 진짜 일단이 안 빨강키 어디죠 빨강키 2층이요 2층 갔다오세요 2층 2층 갔다오시면 네 저도 2층 갈게요 아니 1층에서 그러면 안되죠 1층에서 할게 없어요 문 열고 나무 있나요 네 파랑키 드세요 파랑키 들었어요 파랑키 들었으니까 저 내려가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세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가 제가 막고 있는데 어떡하지 제가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아뇨 아 야 털린다고 조심해 야 어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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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축하드리고요 그게 되는군요 응 저도 그거 하다가 털릴 것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일단 잡기 제가 끌고 있잖아요 돼지고기 어 오우 여러분 전 날에는 삼겹살을 봤습니다 오 야 잠깐만 삼겹살이 날 못 내려가겟니다 아 그래요 오 나한테 올라오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어머 갑자기 어머 어머 얘야 왜요 저 이상해 자 아뇨 벌써 키로 했는데 저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무서워요 빨리 와요 아니 잠깐만 니가 좀 돌 곳으로 나가면 갈게 오케이 도망가야죠 아 랄랄랄라 왜 나한테 오니 오지마 아 랄랄랄랄라 자 이쪽 길이 아니었고요 내가 이리로 왜 왔지 아 진짜 아 이거 아이템이 더 어디 갔니 아이템이 안 보입니다 일단은 주방으로 해서 나갈게 문 열리는 거 왜 이렇게 느리죠 느린 거는 자 일단 저는 뒤에 창고 문을 열었고요 네 창고 문을 여니까 렌치가 나왔습니다 네 렌치요? 네 렌치요 렌치요? 렌치 렌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아빠 손에 들어가다니 우리는 망했어요 렌치는 뭐 하는 거죠? 아 돼지고기 아 깜짝이야 왜요 아빠 아빠 덜리가 안 나요 우물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살짝 와서 피했다가 자 렌치 하러 갔겠습니다 렌치를 어디에 가야 되죠 근데 렌치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일단은 정문이 렌치였나 네 정문 하나 렌치 오케이 정문 렌치 짜란 그리고 따라오세요 정문 렌치 어디로 갑니까 여기 위요 아 거기 위에 오케이 자 이리로 가면은 촉박합니다 지금 피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피기가 없는데 밑에 있어요 아 피기 일단은 촉박하지 않고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아려야 아려쓰 여기 거기 없어 뭐해 여기 어 여기 있어 렌치 이쪽 봐 아니 그쪽 봐요 그쪽 가면 털려 아 그래 이쪽이 렌치인가요 네 아 여기 렌치다 오케이 픽이 올라오잖아요 자 렌치 했고요 자 픽이 왔으니까 여기서 피하면 되죠 여기 망치랑 오렌지 키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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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저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고 아려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르르르르르 아려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전 도망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야 다음 아이템 뭐죠 다음 아이템은 망치스 있어? 그리고 위층에 주황색 키 있어요 가져오세요 내가? 네 자 일단 올라가 어 돼지보기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 대신한 댁 갑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야야야야 잠깐만요 왜요? 돼지를 일단 밑으로 유도 유인을 한 다음에 일단 다시 올라가 밑에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지하실로 내려가자 오 아려 털릴 뻔 했고요 축하드리고요 전 일단 2층으로 가고 아니 축하 축하드린다뇨 돼지는 일단 아려한테 간 것 같아요 돼지가 저한테 오면은 제가 털리면 아빠도 못 하시잖아요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봤습니다 근데 어디 있다는 거죠? 2층 어디에 있어요? 어 여기 있다 2층 주황키 여기 있네요 근데 주황키는 어디다 쓰는 거죠? 지하실에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하실에다 피기를 가져 놨어요 그럼 난 어떡하죠? 피기가 나왔네요 아 축하드리고요 저 돼지고기가 그러면 저를 또 협박할 것 같은데? 네 맞아요 이거 지금 구부려서 못 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총을 얻었습니다 돼지고기를 한번 털어줘 그러면 알겠어요 돼지고기 한번 털어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오면 제가 잽살이 뒤로 도망가야지 아빠 그렇지 오케이 내려갔고요 아싸 왜요? 삼각살이 날라다녀 아 그냥 떨어지는 게 어딨어 그럼 난 어떡하라고 아 야 이거 너무한데? 저희는 못 가지만 돼지고기 아 아래 틀릴 뻔 했고요 아 진짜 아 조심 오케이 아빠 빨리 내려와요 자 지하실로 갑니다 지하실로 가서 자 지하실 주황키는 어디다 쓰라는 거야? 주황키 여기 개구멍인데? 여기 여기 아 여기 주황키 아 진짜 이거 이거 하우스 처음 해보세요? 오랜만에 해서 지금 여기 안 보고 아 내려가는 거구나 오케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기 기어들 기어들어 초록색 기어 내가 이거 들었어요 총 대고 있어요 돼지고기 발이 보여 아빠 아 여기 총알 있어 돼지고기 발? 발이 어딨어 없어졌어 지금 일단 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 있으면 왜 이렇게 피하겠습니다 아빠 돼지고기 저기 위에 있어 야 거기다 야 거기서 여기서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진짜 여기에 여기서 털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기아를 들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갈 수 있긴 한데 곧 풀릴 거예요 풀릴 그러니까 못 간다고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쟤 역뛰기 할지도 몰라 이거 봐 내려오잖아 왜 이쪽으로 오지마 야 안돼 아빠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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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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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뛰고요 일단 아 진짜 아빠 일로와요 그쪽이니?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어디도 상관없는다 돼지고기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사람 먼저 가세요 아 아래가 일단 털었고요 자 털었으니까 일단 기아를 넣었습니다 기아를 넣었어요 기아할 더 있어야 되는데 쭉 가고 있어 지금 어 기아 빨리 갖고 와 어디 있니 아래야 아빠가 도와줄까? 돼지고기 비밀톤으로 못 가기 때문에 돼지고기 있을지 모르겠 어 돼지 어 깜짝이야 돼지 발 자다가 발이 지하로 떨어졌어 여기 꺼지나봐 카페트가 그래요? 야 지하로 내려간다 아래야 알아요 문 닫을게 아 왜요? 자 돼지고기 올라왔고요 어 없어졌어 아니 뭐야 부인신술을 하는데? 돼? 아빠 문 닫지 말라고요 물 안 닫았어 돼지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끌려고 하는데 돼지 돼지고기 이쪽으로 오면 안 될까요? 생겹살 어 깜짝이가 뛰어요 어디로 뛰어? 어딘가로 뛰어요 어디로 뛰어? 내가 할 테니까 아 뛰라 그러면 어디인지 방향을 얘기해줘야지 오케이 오케! 기어넣었어요! 오케, 기어넣었다고? 오케이, 하얀 키! 하얀 키!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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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아니다, 하얀 키, 틀었어. 오케, 야야 돼지 저기 있다. 입구에 있어,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, 입구에 있어. 돼지 없는데? 아, 있어, 저 문 뒤에 있었다니까. 어, 없는데? 잠깐만 일단 옆으로 봐야돼. 아, 있어! 숨어있잖아! 숨어있잖아! 안돼 숨어있잖아.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가요. 거기에 수굴해야 되잖아. 그런가? 아, 그렇네. 수굴해야 돼. 총알, 총알 없냐? 어 없어요! 뛰어! 빨리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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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아빠 이리 와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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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갔다 가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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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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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 늦어져 왜 오케이 오케이 문을 왜 꼭 닫아야 되니? 그래야 시간은 뭐 하잖아요 예의바른 너 빨리 문 열어! 문 열어! 야 총알을 쏴줘가야 되지 않니? 이제 문도 열었는데?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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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! 어? 야 그럼 어떻게 해? 없어! 우리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돼 아 야 나는 갈 데가 없는데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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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어디 있어? 아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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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니까? 아까 저 뒤에 있었잖아 내가 다 썼어 벌써? 네 아 그래 그럼 나가자 아빠 빨리 와요 안녕 안녕 이야 이 파스브라니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피그그린이 불가능 챌린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통로가 지름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고요 아 이거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아 이거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깼고요 근데 이거 멘탈 감 나시고 고술 분들만 고인물 분들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새싹분들께서 하시면은 아 이거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저같은 새싹도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? 아 그건 저 덕분이죠 아니요 새싹분들을 잘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새싹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도전해서 클리어 하신 분들은 아려랑클럽과 네이오어TV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아려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